음악 예전에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생략, 도치, 강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목적격권기대명사의 생략이라던가 저를 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생략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략이나 도치 같은 거 안하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영어 공부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이상한 문법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하냐는 거죠 한국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법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되죠 그런데 사실 한국어도 영어 못지않게 생략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영어보다 더 파격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Have you eaten lunch?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너는 점심밥을 먹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너는 점심밥을 먹었니? 이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쓰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주어 너는과 목적격조사 은누를 생략하고 점심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동사조차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탈락된 목적격조사의 자리에 주격조사 은누을 붙여서 점심밥은 또는 점심은 더 짧게 줄여서 밥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너는 점심밥을 먹었느냐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런치만 가지고 Have you eaten lunch의 의미를 전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으로 의사소통해야 돼요 한국어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생략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때문에 간혹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집에 돌아와서 여자에게 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응 난 먹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아니 내 밥 말이야 내 밥 해놨어? 밥 갖고 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이라는 말은 너는 밥을 먹은 상태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는 내 밥을 준비해놨느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이 과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역시 생략으로 인해 의미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의 경우에 때, 이후, 양보, 조건, 부대 상황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죠 이 의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분사구문을 이유로 본다면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양보로 본다면 눈을 떴으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되죠 이렇게 상반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물론 문맥의 유전에서 분사구문의 5가지 의미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문맥의 의존에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문법에는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있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화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청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내버려둠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독해나 회화에서 목적격관계대명사는 거의 생략되지만 생략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화자가 청자를 위한 배려로 남겨둘 수도 있고 생략해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략은 모든 영어의 공통요소지만 그 생략의 방법이나 형태가 각 언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어로 그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언어에서 특히 영어에서 생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략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당연히 언어를 절약해 준다는 것이겠죠 그 아기는 눈을 떴을 때 그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눈을 떴을 때 그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단어의 수를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훨씬 간결하게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피로감을 증폭시켜서 청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략을 함으로써 글이나 말의 리듬감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시네마틱 장면인데요 이 녀석은 변명이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 주는 말은 이 녀석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그리고 이 녀석을 다행히 이 녀석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칼날 여왕의 이 짧은 대사에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 분사구문 모두 등장합니다. 목적격관계대명사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어디에 생략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wielding powers와 I 사이에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되어 있고 the man과 I love 사이에 who, whom 또는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wielding powers which I cannot imagine, the man whom I love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wielding powers I cannot imagine, the man I love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간결하고 리듬감이 살아있어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는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정말 짜증나고 이해가 안되는 요소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에 익숙해지면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되지 않고 문장이 남아있을 때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어쩐지 리듬감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독해를 자주 반복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략은 구조와 문맥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조에 의해서 생략이 되는 경우는 방금 설명한 목적격관계대명사의 생략이나 명사절 접속사 넷의 생략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의 경우 명사절 접속사 넷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고 주어 주어 동사동사 구조 또는 주어동사 명사 주어동사 구조의 경우는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죠. 그리고 분사고문이나 투부정사의 부사적이법과 같은 것들은 문맥에 의해서 파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문맥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들을 가장 빨리 익히고 이해하는 방법은 역시 경험입니다. 셋째로 생략은 화자가 청자를 자신이 하는 말이나 글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사고문이나 투부정사의 부사적이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일단 문장에 분사고문이 등장하면 청자 또는 독자는 그것이 때, 이후 양보 조건, 부대 상황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화자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영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적당히 분사고문을 사용하면 청자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도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이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흔히 많이 혼동하는 것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이법 중 목적과 결과인데 이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맥과 화자의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서 생략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런 여러가지 문법들을 귀찮고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법들을 다 사용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문법 사항들을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시간은 좀 걸려도 영어를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